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는 생활권 안에 편의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 2km 반경 안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찾아내서 촘촘하게 채우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글로벌 도시 트렌드로 자리 잡은 15분 도시의 개념은 생활권 내 이동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자급자족형 그린도시입니다. 부산의 경우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반경 2km 안에서 일과 상업, 의료, 교육 등 필수 기능이 가능해야 합니다. 인구 11만 명의 서구를 보면 교육시설은 양호한 반면 도시공원과 노인교실은 평균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의원과 약국도 부족합니다. 비슷한 인구의 영도군은 의원과 약국은 가까이 있지만 생활체육시설과 도시공원은 크게 부족합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부산을 62개 생활권역으로...